제가 여기 블라디보스토에 온 이유는 저희 엄마 사진 제가 이렇게 영상 편집할 때 사진을 넣을 생각인데 엄청 패션 센스 좋으시고 여행을 하고 있는데 같이 여행하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너무 작아서 우리 엄마는 시골 한 바퀴 도는 것 같다 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추천입니다. 안녕! 그럼! 블라디보스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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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너무 많이 먹었어요. 너무 많이 먹었어요. 저희는 공태우를 이번에 못 먹습니다. 우리 엄마 홀라 위침. 홀라. 왜냐하면 제가 제 닉네임이 홀라희진이잖아요. 홀라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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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